처음부터 시작했던 어드레스부터 그 다음에 테이크오이그 있었고요. 그리고 왼팔이 지면과 평행된 모션도 있었고 이제 백스윙의 탑입니다. 백스윙의 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을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 샤프트가 철렁인다는 문제입니다. 이 샤프트가 철렁이게 되면 스피드, 컨택트, 타이밍 이 세 가지를 아주 심각하게 조회하는 요인이 됩니다. 설명드릴 거고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백스윙 탑에 오면 오른쪽 손목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느냐 이 문제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중요하긴 한데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설명도 어렵지만 근데 꼭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팔이 몸 앞에 유지가 되는 상태로 스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팔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 앞쪽에 팔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스윙을 하는 겁니다.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뭐 할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철렁임,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 이 샤프트가 철렁거려요. 철렁거린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일관성을 완전히 저해해버립니다. 철렁거리는 게 스윙을 하면서 딱 정확한 만큼만 계속 철렁거리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철렁거리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철렁거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같은 만큼을 지속적으로 철렁거리게 할 수는 진짜 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럽헤드가 좀 많이 철렁거리면 클럽헤드가 좀 앞쪽으로 떨어지고 좀 적게 철렁거리면 뒤에 떨어지고 그리고 적당량 떨어지면 또 맞고 그러니까 스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스윙 두 개의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스윙을 준비할 때에 복합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예쁘다고 하는 스윙을 자꾸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모양이 이상해 보이는 프로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선수들은 다 스피드, 컨택트, 타이밍을 잡는 데에 기술적인 결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두 프로 선수를 보시면 한 선수는 모양이 예쁘고 한 선수는 모양이 그리 예쁘진 않습니다만 두 선수 다 철렁거림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저스틴 로즈 선수인데요. 자, 보십시오. 슬로우 화면으로 조금 잡아볼 텐데요. 천천히 가다가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은 여보세요? 지금 샤프트가 약간 흔들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스윙 탑인데 이제 클럽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이것은 뭐냐면 샤프트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샤프트가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은 샤프트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철렁거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섰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을 했을 때에 위치가 일관되게 같은 위치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진필욱 선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도 보면은요. 자, 백스윙이 올라가죠. 자, 느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에 철렁거리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있다가... 보십시오. 철렁거리는 게 아닙니다. 위에 섰다가 이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프로들이 보기에는 딱 선 것 같은데 장새별 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추우니까 어떠세요? 좀 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거기에서 뭔가 머무른다는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올라가는 속도보다 약간은 좀 머무르고 내려온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백스윙을 했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사실 멈추는 건 아니에요. 멈추진 않지만 철렁거리지 않기 때문에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샤프트가 어떤 식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스윙을 쥔필릭처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스틴 와아즈 선수같이 그렇게 좀 보기에도 훌륭하다, 예쁘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떤 것도 괜찮은데 단 이 샤프트가 철렁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샤프트를 철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해결책을 드려야겠죠. 제가 일전에 그립을 잡을 때, 어드레스 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어드레스를 잡을 때 제가 좀 가까이 줌을 좀 주십시오. 제 왼손에. 어드레스를 잡을 때 왼손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잡아서 이쪽을 이렇게 당깁니다. 당기면은 여기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간을 주시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공간을 주라고 했는지 오른쪽 카메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이쪽에다가 주게 되면은요.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하고의 제가 차이점을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요. 제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게 백스윙 탑에서 철렁거립니다. 여기가 왼쪽 엄지손가락이, 정면에서 해보시면은요. 왼쪽 엄지손가락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힘을 못 쓰고 뒤로 잡고 이게 젖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철렁철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왼손을 좀 이렇게 약간 단계 잡습니다. 단계 잡는 이유가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백스윙 탑에 올라가면 제가 정면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 탑에 올라가면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살짝 잡습니다. 얘를 샤프트를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고요. 오른쪽 화면에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샤프트를 이렇게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경주 선수 있죠. 탱크, 최경주. 최경주 선수가 어딘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수도 아주 좋은 선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을 주면은 왼쪽 엄지손가락이 체를 받칠 수가 있고 이 손가락을 이렇게 주면은 이게 힘을 못 쓰니까 이렇게 철렁됩니다. 자 이것을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원래 하고 계셔가지고 나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백스윙 탑에서 철렁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한 번쯤 가끔씩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보다 더 안정된 백스윙 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그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손가락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조금 당기셔야 됩니다. 철렁임이 있으면은 일관성이 완전히 줘야 되기 때문에 컨택, 타이밍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확 잃어버리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철렁거림을 없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코킹이 문제인데요. 코킹을 일찍 하시는 분도 계시고 코킹을 좀 늦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두 분 다 괜찮습니다. 빨리 하셔도 되고 늦게 하셔도 되는데 단 조건은 백스윙 탑에서 철렁거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할 때에 손목을 너무 늦게 꺾게 되면요. 이 손목이 나중에 꺾어야 되니까 백스윙이 거의 완성되는 부분에 손목을 꺾어야 되니까 이게 철렁거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주 예전에는 한 50년 전에는 이렇게 손목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구즈 선수가 나오면서 타이구즈 선수가 스윙 아크를 크게 주려고 코킹을 늦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붐이 일어나서 다 이렇게 좀 늦게 코킹을 하는 스타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많은 거의 대다수의 선수가 코킹을 조금 빨리 줍니다. 이게 왜 빨리 주냐 하면 조금 코킹을 빨리 주면 후반부에 제가 왼쪽 팔이 지면과 평형이 됐을 때 샤프트가 이 정도 90도 정도 와 있는 게 좋습니다. 이만큼을 코킹을 조금 빨리 줍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올릴 때 코킹을 심하게 주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탑이 올라가면 거의 철렁거림이 없어지는 데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상문 선수도 지금 현재 이제 군대에 갔죠. 배상문 선수도 상당히 일찍 백스윙을 할 때 코킹을 하고 있고요. 김효주 선수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초기에 코킹을 조금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철렁거림을 거의 좀 없애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철렁거림은 꼭 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철렁거림을 통해